대학살자의 돌이케구요 대학살자의 돌이케 이 캐릭스 만렙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흉배노도 한번 보시구요 대학살자의 돌이케 세줄기 한손 대학살자의 돌이케 한손 이구요 이 대학살자의 돌이케는 액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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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비명의 전당 지하 3층 도살자 도살자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드랍이 되요 도살자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드랍이 되기 때문에 가엾적 고잉 10단계로 마찬가지로 고잉 10단계로 만드셔 가지고 잡으시는거 추천드리구요 작살자의 돌이케 작살자의 돌이케 모양은 이렇구요 큰일 화면으로 못보이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충전사 만렙 캐릭이 없어 가지고 작살자의 돌이케에요 작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